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되면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우상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똑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람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제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내 삶의 큰 힘이 되는 줄 알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많습니다. 지식과 돈과 물리적인 힘. 이 힘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육신의 힘을 따라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말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면 마음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우상숭배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연력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은 마치 나무의 삶에 비유하면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다. 사막에는 온기밖에 없습니다. 사막은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물기 하나 없는 곳에서 나무가 둥그러니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많이 커도 3m를 크지 못합니다. 그 떨기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특별한 아름다움이 없이 아주 볼품없이 떨기나무가 사막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볼품 없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무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땅에 간조한 곳, 건강한 땅에 있는 것처럼 설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외롭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사막길을 걸으면 인생의 신기루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루는 원래 없는 것인데 사막의 여러 환경과 먼지와 햇빛 때문에 마치 큰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막에 한 번 들어가는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니까 멀리 물도 있고 기름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일 뿐이지 정확한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하면서 사막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내 인생을 축복하는 줄 알고 열심히 물질을 쫓아 나갑니다. 권력이 내 삶의 힘이 되는 줄 알고 권력을 쫓아 열심히 달려갑니다. 쾌락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줄 알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확하게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1월달 한 달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서야지 하면서 교획 1번 성경 1독 이렇게 딱 적으면서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역구를 보게 되면서 사막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떨기나무처럼 볼품없는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영워를 의지하며 영워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릇이라는 말 안에는 아무리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슬픔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바로 그 사람은 오늘 8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퍼지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 질병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나무에 비유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이쁜 나무도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사막 가운데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가 무슨 설무가 있겠습니까? 떨기나무는 뗄감으로도 써도 타지도 않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물을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열매맵고 풍성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나무가 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을 한 해 한 번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해 주시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하늘을 한 번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름지고 존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 번 증명해보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고 초라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초라합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받도록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서도 잘 되고 번성한데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놀라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축복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속에 영양분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10편 1편 2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한 해 동안에 에덴 409절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임 안에서 그 말씀들을 읽고 선포만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되고 기름진 삶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책자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주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생에 복으로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의 말씀을 중반절에 보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기름진 인생이 되면 더위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제로 섬겨도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고 낙심된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문데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뭄 같은 어려움이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 비밀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학교 초등학교를 가보면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가 어땠습니다.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보였습니다. 이야 우리 학교 진짜 좋다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성장에서 딱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어 어떻게 됐지? 뭐 학교를 줄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교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고난이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이 성숙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문제가 별것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고난이 큰 문제지만 신앙의 성장이 있으면 고난이 매우 작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낙심된 일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는 오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뚜기는 바닥이 둥굽니다. 그러니 톡 치면 톡 넘어갑니다. 빨리 치면 빨리 갔다 일어납니다. 이게 오뚜기예요. 넘어는 지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징인데 언제 그 일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된 인생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웬만한 모든 일들을 컴퓨터들이 다 하고 로봇들이 다 모든 일을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런 좋고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편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이 편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편하지 않으면요 마음 안 아픕니다.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우리가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왜요? 시대가 발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공허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작년에 KBS 연기 대상에 김명빈이라는 배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2008년도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시청률이 20%나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퇴근했어요. 이거 보려고 그만큼 많은 역량을 미친 드라마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방송국에서 돼지 머리를 두고 저라는 일을 했는데 이 배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절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수많은 스태프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없어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 드라마가 망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 드라마가 20%나 넘게 크게 흥행하면서 또 상이란 상은 모조리 다 받았어요. 그 배우가 2018년 작년에도 KBS 연기대상을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많은 방송국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편지로 적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명이 생기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사역자로 파송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세상 속에 파송된 사역자다. 자 우리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상 속에 파송된 사역자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파송된 사역자예요.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직장에서 그저 잔일만 치르는 일반 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그 기능을 감당해 나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납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에르미아설을 신약에 있는지 구약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헷갈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조금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난과 낙심이와도 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해는 늘 자다 깨다 불조심 말처럼 자다 깨다 하나님 생각 여러분 자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하나님 생각해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간증으로 한번 말해보면 좋겠어요.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더니 내 삶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